23번 일반적인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서 고장 형태 중 증가형 고장률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이건 욕조 곡선을 나타냅니다 욕조 곡선이 우리가 욕조를 닮았다고 해서 욕조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욕조 곡선을 그리면 구간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축이 고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았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프가 내려온다 줄어든다고 해서 감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 초기에 일어난다고 해서 초기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뭡니까? 일정하죠 고장률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지고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정하다고 해서 일정형이라 그러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고장에 의해서 우발 고장 구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증가하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계속 갈수록 증가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기계 설비들이 마모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마모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감소형, 일정형, 증가형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초기 고장에서 해야 될 것이 디버깅이라는 게 있었고요 버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 다 감소형, 초기에 해당된다 디버깅이라는 게 버그를 잡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벌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함이 있는 걸 찾아가 제거해야 되는데 결함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초기에 해야지 한참 사용하거나 마모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버닝도 마찬가지예요 버닝이라는 것은 넓게 봤을 때는 디버깅에 들어가는데 제품에 악조건을 가하는 거죠 아주 굉장한 악조건을 가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상현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마찬가지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버닝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본다든가 깊은 물 속에 넣어 본다든가 자동차를 사막을 달려 본다든가 해변가를 달려 본다든가 이런 악조건에서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또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도록 결함을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을 버닝이라고 그러고 더 넓은 의미에서 결함을 찾아서 제거해가는 건 디버깅 기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두 개 다 감소형 초기 고장이 해당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증가형 그랬으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증가는 마모 고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죠 마모 고장이라고 답은 2번이 되는데 우발 고장은 가운데 일정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초기 고장은 앞부분 감소형에 해당되고 버닝이라는 것은 디버깅과 같이 감소형 초기 고장이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4번입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의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각적 표시 장치를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고 이제 우리 인간공학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이런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또 등장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반복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포기 하나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근사성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또 문제를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양립성이 나옵니다 양립성은 우리가 별도로 또 배웠습니다 운동 양립성, 개념 양립성, 공간 배치의 양립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양립성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양립성이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게 해주는 게 양립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우회전할 때에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차가 우회전할까라고 고민하고 공부, 학습하는 내용을 생각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냥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 핸들의 방향을 인간의 양립성에 맞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은요 오른 나사의 법칙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진행합니다 수도꼭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양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죠 수도꼭지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수도꼭지도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이 잠궈져요 왼쪽으로 돌리면 왜냐? 반대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오른 나사의 법칙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하기 때문에 막는 거죠 왼쪽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어주는 겁니다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수도꼭지도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려야 물이 나와 왼쪽으로 돌려야 고민하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돌려도 평생 실수하지 않는 거죠 왜? 양립성에 맞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양립성이 위배되게 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 양립성 온수는 뜨거운 색깔 온수는 뜨거운 물이니까 빨간 색깔 그 다음에 청색은 차가운 물 냉수 이거 개념적으로 우리가 양립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수가 나오는데 파란색을 칠해놓으면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냉수가 나오는데 빨간색을 칠해놨다? 실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양립성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양립성이라 그래요 근데 양립성이란 긴급용 신호일 때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용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우선적이고 다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니까 사람이 빨리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높은 주파수 그래야 긴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 소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죠 틀린 것은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사람은 굉장히 사이렌 소리가 우리한테 높은 주파수로 딱 전달되면 뭔가 큰일 났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검약성이라 그래도 양립성에서 이게 문제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되죠 양립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근데 검약성이라는 것은 검약, 검검, 절약, 절약입니다 검검, 줄이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구두쇠처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것만 하는 거죠 이걸 검약성이라 그러는데 조작자에 대한 입력신호는 꼭 필요한 것만 절약해서, 인색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검약성이라 그래요 맞는 내용입니다 검사성이라는 건 가까울 근자 비슷하다는 뜻이죠 검사성은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요 그와 비슷한 신호를 먼저 줘가지고 주의를 끈 다음에 뭐지라고 딱 주의가 이렇게 한쪽으로 오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검사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로 나누어서 신호를 주는 거죠 대략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은 제대로 보고 있을 때 이제 뭔가 알아야 될 신호를 다시 한번 딱 2단계로 주는 거 이걸 검사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2단계로 나누어서 신호를 주는 거 이걸 우리는 검사성이라 그래요 분리성이라는 것은 변별이죠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채널을 듣고 있다면 각 채널의 주파수가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만일 그대로 이 두 가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분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면요 불변성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불변성 어떤 동일한 신호가 있다면 이 동일한 신호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는 이걸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데 부산에 갔더니 똑같은 신호인데 다른 의미를 나한테 전달한다 혼란스럽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신호 등도 전국에 어딜 가도 다 똑같잖아요 빨간색은 정지고 녹색은 간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불변성 동일한 신호는 동일한 의미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그나마 양립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산업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출제하시는 분들처럼 배려해 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검약, 검사, 분리, 불변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해 준 문제입니다 이런 쪽에서 뉴욕의 하나의 그나마 하나의 그나마 성향이 하나의 그나마 하나의 그나마 하나의 그나마 둘의 그나마 하나의 그나마 감사합니다.